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라 성령을 용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애하니 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희 오늘 서로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준비합시다.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준비합시다. 네, 아주 길죠? 좀 헷갈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왔습니다.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성탄절은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성탄절 그 느낌이 좀 들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새 저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그렇습니다. 좀 테러리즘이 좀 많고요. 또 특별히 파리에서 테러리즘이 있었는데 아주 저희 60말도 안 되는 가까운 샌브라디노에서 테러리즘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굉장히 뉴스 읽기 바쁘고 또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이렇게 저희가 수비주의에 빨려들어서 선물 사고 또 리스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가야 될 그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구역 예배도 있고 또 동지들 만나는 것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친한 사람들을 친구들 불러서 또 성탄절 이제 연말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분주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참 성탄절의 그 기쁨을 잃고 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그 목회자 모임에서 목회자들 두 분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눠주시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아 우리 교회 문화가 이렇구나 참 좋은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참 기뻤는데 선물을 받으면서 기쁨이 있지 않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다들 이러시니까 나도 이제 집에 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다들 나눠드려야 되니까 이 성탄절의 그 나눠줌의 그 기쁨 받음 그리고 주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악해서 선물을 받는데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받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오늘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를 생각하게 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샌브랜디노에 있었던 테러리즘이 그 부부가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가 그러한 아주 참혹한 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고 이 말씀을 다시 성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성탄절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선물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시키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 아주 간단한, 굉장히 베이식한 그러한 질문이죠. 성탄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날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두 가지 질문을 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 당연히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성탄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주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읽어보면요. 요셉도요. 이 성탄절을 이제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의 마음에 있는 그 갈등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자면 요셉은 지금 마리아를 바라본 거죠.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정혼한 마리아, 유대 사람들은 정혼을 하면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셉 사람들은 일단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결혼한 게 아니죠. 뭐 소리도 없고 신고도 안 하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뭐냐 하면 남편이 이제 정혼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방을 만들어요. 결혼하면 이제 부인을 데려가서 같이 거쳐갈 방을 만들고 그 방이 완성이 되면 그때 부인을 데리러 가요. 친구들은 다 갈게. 그러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을 먼저 한 다음에, 정혼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방을 준비하고 방이 완성이 되면 이제 부인을 데리러 가서 그게 결혼식이고 그 다음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결합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간섭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저에게 예수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제 떠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한다고 그러시죠? 장소, 방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벌써 교회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는 참된 결혼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장소를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완전히 결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건든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같이 인신이 돼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도 의려운 사람이었어요. 법대로 하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어요. 마음 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분이 가득했을 것이었겠어요. 자기를 배신한 이 여인. 나랑 약속을 하고 정원까지 하고 우린 결혼한 사이인데 나는 마리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율법대로 마리아를 지금 돌에 던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도 갈 수 있는데 요셉은 정말로 마음 속에 의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과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셉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설사 조용히 끊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누나요.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그래도 언젠가는 수모를 당하고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 이때에 요셉에게 꿈에 찾아오는 천사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신된 이 마리아는 마리아가 지금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다. 이때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했을 때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많이 따르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갈등이 있죠. 이래도 진태양난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에 한 문제를 가지고 몰두하면서 집중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맞힐 때에 예수에게 초점을 두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혼자서 이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근심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지금은 엄마인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었는데 어머니의 마리아의 자기의 사랑의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아기 예수에게 소망을 두었을 때에 그의 마음 속에는 자유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용기가 솟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좌절한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그러한 기쁨의 절개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 크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아기 예수를 우리가 축하하면서 아기 예수를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를 우리가 경배했을 때에 그 예배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예배 가운데서 찾아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요. 우리가 성탄절은 바로 우리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즐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탄을 경축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탄을 성탄치에 어떠한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자기가 상처받았지만은 은혜로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류를 베풀려고 했고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셉보다 더 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 아들 예수 그리스를 보냈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천사가 주는데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어디에서 구원을 해요? 죄에서 구원한다. 요새는 영화를 보면요. 그 슈퍼히로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죠. 영웅 그 슈퍼히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나쁜 악당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서 슈퍼히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웅을 가진 그러한 영웅들이 나타나서 싸웁니다. 또 다른 영화들 보면 다른 영웅들이 있죠. 우주에서 무슨 핵성이 지구로 날아오는데 지구를 부닥치면 모든 사람이 멸종되는데 이제 우주선을 보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고 아니면 그것을 폭파시켜서 지구를 구원합니다. 그러한 영화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 줄거리, 영화 같은 데서 공동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한다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는데 세상이 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체화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를 배반한 마리아를 은혜로 베풀려고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처하시는 그 하나님. 성탄절은 은혜의 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저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 배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러한 상처를 싸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상처를 느끼면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보복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테러리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탄은 무엇입니까? 악을 손으로 감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죠.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밀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밀리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가장 비밀적인 장소에 베들렘이라는 조그마한 고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아이로 보내십니다. 요셉의 선함이 어떻게 나타나죠?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여자가 나는 정말로 지금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이 여자가 배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않고 비밀리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죠. 성탄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것, 내가 잘한 것들 떠들면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비밀리 선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성탄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왜? 비밀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비밀리 행하시는 일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도 비밀리 행하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리 행하시는 얼마나 많은 선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비밀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용히 비밀리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것이죠.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나의 친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밀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장로교 교회에서 계속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요새 특별히 지난 한 1세기 정도 동안 좀 이상하게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성령 얘기를 교회에서 너무 안 하는데요. 어떤 성사학사가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요란하던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고 바다를 가리시고 땅을 지진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도 절대로 부끄러우신 분이 아니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닥치면 말싸움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엎이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의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비밀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는 일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비밀리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참된 성령의 충만이 있고 나의 삶 속에 참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살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이 촌사람들에게 태어나시면서 베들레임 멀리 떨어지는 외지에 그러한 오지의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신 그 비밀리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따르는 제자들도 비밀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밀리 선을 행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우리 자신이 계속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리아를 집에 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려고 했어도 결국은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제 자기가 구세주의 아버지가 될 사명을 받았기에 임신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용기가 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왜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용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세상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특별한 어떠한 돈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러리즘이 많고 우리는 신문 보기 바쁘고 인터넷 보기 바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분주함이 있었을 때에 세상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정치적인 대화를 나눴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더욱더 많은 근심이 찾아오고 해결책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있는 이 고장에서 내가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것이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 지혜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용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저에게 주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용기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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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생겼죠.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들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했을 때 그 복음 가운데에서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랑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용감한 일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은요. 1세기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면서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갔죠. 컬러스임에서 불에 타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에서 천국으로 행하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의 우리가 될 수 있는 참된 기쁨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적이 우리를 외웠어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마음속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을 때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이 성탄절을 받으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선물 이 선물만 가지면 이 세상에서 다른 선물 어떠한 선물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아무 선물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참된 소망의 예수 크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을 즐기시면서 또 이 기쁨을 전하시면서 이 성탄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귀한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희가 다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저희가 먼저 회교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잃고 살았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내 일에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